오늘 이제 세 분의 우리 국민의힘 자유파 후보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또 좋아하시는 장영하 후보입니다. 성남시 수정구의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장영하 후보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랜만입니다. 인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고성국 박사 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성남 수정구에 우리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상대가 김태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태년. 뭐 별것도 아니네. 그게 4선인가 그렇죠? 지금 4선 했죠. 이번에 하면 5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선에서 국회의장 하겠다고 그러고 다닌다고 합니다. 참 요즘 뭐 국회의장이 워낙 개나 소나 다 해가지고. 꺾을 자신 있으세요? 반드시 꺾어야죠. 꺾을 자신도 있고 또 반드시 꺾어야 되고. 굿바이 이재명 굿바이 범죄꾼 이런 저자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재명이랑 법정에서 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랬죠. 지금 이재명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봤던 것이 이제 정말 제대로 봤구나. 그래서 정말 여기도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이지만 방송이어서 그런 표현까지 쓰기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악마입니다. 악마? 악마. 악당 악마. 그래서 제가 이제 굿바이 범죄꾼에서도 확실하게 표현했고 굿바이 이재명에서도 표현했습니다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정말 나라가 불행한 거고요. 정말 안 되길 정말 잘했고 아마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나 세계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속 직행열차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확실하고요. 지금 이재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엄청 피곤하고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경쟁력이나 갈등이 엄청 증폭되고 있고 경쟁력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마라고 하면 악의 화신 하면 아주 사악하지만 쪼잔하거나 찌질하지는 않은데 이 악마는 참 보면 찌질하고 쪼잔해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고 쓰는 사람이고요. 어떤 거짓말이나 어떤 사술도 쓰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제가 보기에는 가족들도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겁나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따로 사나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사는가요? 가족들도 자녀들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부인 김혜경 여사도 직접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송에 뉴스도 보고 있는데 부창부수라서 그런지 이젠 못지 않게 권력욕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혜경이 보면 저는 중국의 서태우가 오버랩 될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 사람은 서초동으로 한 사람은 수원으로 법정으로 갔다 갔다 같은 날 같은 날 엊그제 갔었죠. 참 그러고도 살고 싶을까 글쎄요. 어쨌든 권력욕이 얼마나 센지 이재명이나 김혜경이나 권력욕의 화신이다. 그러니까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권력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하면 무슨 일인지 할 사람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의 모든 언행이 또 김혜경의 언행이 다 이해가 됩니다. 설훈이가 어제 탈당하면서 지금 이재명이는 감옥 안 가는 것 말고는 다른 거 생각도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이제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이제 목전에 와 있는데 그걸 이제 방탄하고 방어하고자 모든 걸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공천도 제가 보기 에는 민주당을 위한 공천은 조금 더 생각 염두에 그러니까 단 0.1%도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오로지 자신의 방탄 그것만을 염두에 두고 공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방탄이나 자신의 사법 리스크나 재판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도움되는 쪽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천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더라도 지만 뺏지 날면 돼.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월요일에 대선 국면의 공언을 했잖아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겠다가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런데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때 그냥 말실수했나 했는데 그게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이재명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게 말실수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 고요. 그다음에 제가 몇 달 전에도 여기 출연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비명계들 꿈 깨라 빨리 빨리 이재명한테 공천 받는다는 것은 그거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공천하는 케이스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김태희도님 사선 아닙니까 그래서 분당 갑으로 출마를 시켜 가지고 이제 분당 갑에서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정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 다가 수정에 장영화가 공천 받았어 그럼 장영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떨어뜨려 야 돼. 그러면 장영화가 떨어뜨린 데 가장 그래도 현재 여권에서 가장 최적의 인물이 누구냐 김태희도입니다. 그래서 김태희도님 공천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공천이 확정되고 나서 지난 15일인가 이제 공천이 제가 확정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아마 이재명의 입장에서 수정국 공천은 장영화를 떨어뜨리기 가 가장 염두에 두고 공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주변에 가까운 지인 몇 분에게 말씀을 이제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어제. 그래서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김태년이가 우리 장영화 후보한테 고맙다고 전화 한 통 를 해야지. 글쎄 이제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그게 맞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제가 지금 저한테 전해준 사람이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분인데 민주당 측에서 들은 얘기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말이에요 인사성이 없어 고마운 고맙다고 전화 를 해야지. 지금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엊그저께 위중교사 재판 김진성이가 아예 법정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저 정도 되면 워낙 여러 사건이 있으니까 근데 위중교사 저거 하나만으로도 이재명은 끝났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거는 사건이 간단하니까 선거 전에라도 1심 나올 수 있다 그렇게들 보던데요. 글쎄 이제 재판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 는 선거 전에 워낙 영향이 커서 1심 선거를 법원에서는 안 할 거 . 그러니까 선거 아마 끝나자마자 곧 1심 선거자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위중교사 사건 중에서 가장 그 죄질이 안 좋고 가장 이제 중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재명의 위중교사 가 재판으로 이재명이 검사 사칭 했다는 사실이 확정된 사안이잖아요 . 그런데 그 김진성 비서관에게 김병량 시장 비서관 수행비서였는데 위중을 시켜 가지고 그때 1심 담당 판사 가 최창훈 부장이었는데 광주 향판 하다가 성남에 부장으로 와서 형사 합의부 부장을 했는데 그 최창훈 부장이나 재판부가 이재명 빠 아니었는가 내가 이렇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검사 사칭을 이제 억울하게 누명 섰다고 이재명 토론 에서 무죄 판결하려고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판결문 에 이재명 어떻게 검사 사칭에 관여 하고 했는가에 대해서 잘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증거가 다 있고 그래서 당연히 유죄 나올 걸 예상했는데 무죄가 선거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김진성 이 가서 위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창훈 부장 재판부에서 이제 무죄할 구실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김진성 의 그런 위증이 있다 하더라도 무죄 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판장이 재판부가 이재명에 대해서 무죄를 하려고 작정 하고 있는데 구실이 생기니까 그래서 무죄를 한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로 하여금 무죄 구실을 주는 위증을 했잖아요 김진성이 . 그리고 이재명이 그걸 위증 교사 했잖아요 . 그러니까 가장 악성이 죄지 나쁜 또 결과가 안 좋은 영향을 그러니까 위증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영향의 가장 큰 사건이에요 . 그래서 아마 위증 교사 사건 중에서 가장 중벌을 받아야 될 저는 . 그러니까 김진성 씨도 지금은 이제 올바르게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만 당시에 한 위증 행위는 상당히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거네요. 저지른 거고 김진성 씨가 이제 거기에서 위증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이재명이 김진성을 위증 교사 한 것도 그걸 알고 위증 교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백현동에서 이익을 나눠받기 를 했잖아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 그러니까 아시안 디벨로퍼 로부터 70억인가 얼마 받기를 했는데 그거의 반 정도를 받기로 한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지 못했으니까 그걸 받을 욕심으로 위증을 했고 이재명이도 그걸 알고 위증 교사를 한 것으로. 그래서 이재명이 직접 처음 위증 교사한 것이 아니라 정진상에 찍혀서 김인섭이를 통해서 김진성에게 좀 위증을 좀 해주라. 그러니까 직접 또 위증을 해달라 했겠습니까. 이렇게 도움되는 방향을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그게 위증 교사죠. 그렇게 했는데 김진성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김진성한테 직접 전화해서 계속 위증을 교사하는 그거가 다 녹취력이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녹음에도 나와있고 또 이제 그러니까 김진성이도 그걸 인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재판 하나만 하지 뭐.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것도 이제 이재명이 부인했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던데 정말 그런 거 보면 정말 나아. 정직한 구석이라고는 믿은 말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장량호 후보님 이재명이 잡으러 계양 의뢰에 원래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보궐선거 때 그러니까 이재명 계양 의뢰에 출마할 때 보궐선거 때 사실은 제가 계양 의뢰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영향인 정책 위상이 낮고 하다 보니까 계양 의뢰 누구도 중앙당에서 그런 접촉을 해오거나 이렇게 제가 얘기해가지고 먹힐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이제 못 갔는데 그때 주변에서도 계양 의뢰에 출마 하면 좋겠다 저보고 제가 정말 출마할 생각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뭐 그럼 이번에는 원희룡한테 양보한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계양 의뢰에 출마한다고 해서 제가 공천 받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해서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마는 겉으로 이제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1억 평 이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잖아요. 거기 보니까 성남공항을 비롯해서 성남시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 장영환 후보 지역구하고 관계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엄청 많이 해제한다고 역대 가장 대규모로 해제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수정구입니다. 제가 주말하는. 아마 이제 땅 면적으로는 서산이 더 넓지만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면 수정구가 가장 금액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 이자율 빌어서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뵐 기회가 있겠지만 정말 감사를 표할 예정이고 또 엄청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정구민들 삶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수정구민들 반응이 혹시 있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엄청 환영하고 대환영이죠. 그래서 아주 잘했다. 이제 그 서울공항 부근의 부동산이 개발이 여러 가지로 이제 제안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세 가지예요. 크게. 이제 첫째는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고 둘째는 이제 고도제한. 비행안전구역에서 고도제한이고 셋째는 그린벨트예요. 그래서 3중 규제가 됐는데 그것이 이제 서서히 풀려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주민들이 주민들의 혜택을 받는데 사실 그런 제안이 원래 없었어야죠.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서로 이웃해서 살다 보면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 세 가지로 규제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대폭 아주 필수적인 부분 외에는 다 해제가 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아주 좋은 일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제안을 많이 받는 것이 그린벨트와 이제 그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인데 지금까지 이제 고도제한이 두 차례에 걸쳐서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1구역 이외에 이제 2구역부터는 성남에 영장산이라고 있는데 그 영장산 높이와 같이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사실상 고도제한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건축물을 짓는데 고층 건물을 짓는 데는 영향이 없어요. 그 부분이. 그런데 이제 1구역인데 1구역은 해발제 45m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와 신상진 시장의 손잡고 그걸 이번에 대폭 좀 완화하자 해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신상진 성남시장하고는 호흡이 잘 맞으시나요? 그럼 잘 맞고 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야 말씀 하실 수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저를 많이 도와주시려고 제가 노력하는 것을 그렇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신상진이 보고 싶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민들을 다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도 다 주민들 직접 만나서 얘기 드리려고 노력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영하 변호사 후보는 아직 예비후보죠? 법률상은 예비후보죠. 왜냐하면 후보 등록을 해야만 후보가 되니 공식적으로 법률상 후보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 자막에도 예비후보로 그렇게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후보죠. 왜냐하면 정당의 공체위이 확정됐으니까. 그러니까 예비후보가 아니고 후보라고 말해도 그것이 크게 어긋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상 후보가 되는 것은 선관위에 정당후보로 등록을 할 때니까 그렇죠. 등록을 해야만 후보가 되니까 3월 21일 그래서 그전까지는 법률적으로는 예비후보로 호칭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긴 얘기를 제가 못 듣겠습니다. 제가 성남에 후보들이 확정이 된 지역 중심으로 특히 이제 꼭 이겨야 될 격전지 전략지 중심으로 저희가 현장을 나갈 텐데요. 우리 장영하 후보 계시는 성남도 성남 수정인가요 네. 수정구입니다. 수정구. 또 하여튼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해온 그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저는 그 모토가 진실과 정의입니다. 제가 이제 이재명을 미워 이재명이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의 언행이나 행동을 미워하고 또 민주당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진실과 정의에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실된 세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진실을 바탕으로 정의를 쌓아야만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또 거기에 복리나 복지도 행복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태현이라는 사람은 이번에 16년이나 지금 국회는 했거든요. 지역을 위해서 발휘할 영향을 다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부터 너무 오래 하지 않았냐 이런 반응도 차갑습니다. 김태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반드시 당선되겠습니다. 당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고성국 박사 TV 애청자 여러분 수정구에 아시는 분이 계시거나 수정구에 어떤 인연이 있거나 하면 수정구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수정구 이번에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수정구 성남시 대한민국을 진실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그러므로서 수정구민은 물론 성남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데 크게 밑거름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많이 더하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대선 때 생각나네요. 우리 대장동 아파트 단지에 가서 우리 장영하 후보하고 이재명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현장에 가서 얘기하는 것도 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아주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재명이가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고 겁을 내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태현이가 제덕을 본 것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찬되는데. 장영하 후보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